내가 엄청난 돈을 벌 방법을 생각했거든, 가짜뉴스들. 이 형이면 좀 더 자극적인 게 좋겠지? 전 모네일 소속사 대표, LH 미디어 금라입니다. 이게 알려지면 난 끝이야. 기자님, 돈 많으세요? 삐야, 자세! 우리가 한 말 좀 쓰레기들끼리 거래를 한 번 해보자고. 그날 말을 믿으라고, 지금? 세상이 믿고 있는 게 진실이야! 그래서 죽었어. 누가 죽었습니까? 누굴까요? 알아 맞춰보세요. 하하하하